자 가격의 가치 하락이 존재한다면 구매력은 올라간다 자 가격의 가치 하락은 price depreciation 이라고 표현하면 되겠구요 자 존재한다 그러니까 exist 자 근데 여기 뭐 뭐 한다면 이니까 if 저를 사용해야 주면 되겠죠 그 다음 구매력 purchasing power goes up 사무소이고 뭐 간단하네 if 자 존재금은 여기서 들어가야죠 there exist price depreciation 자 이 푸절 끝났구요 구매력 purchasing power goes up